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2021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3월 학력평가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제 앞에서 총평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볼 건데 이 문제는 우리 코로나 여파로 우리 학생들이 약간 오픈북의 형태로 치러졌지 그치? 집에서 다운받아서 학교 선생님들이 모니터로 출석체크하고 봤어요라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시험지 받아가지고 그냥 풀어봤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잘 받네 못 받내를 떠나서 항상 피드백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문제의 난이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좀 낮은 편이고 쉽다라 그래서 대충 보고 그런 건 아니야. 이 문제 하나하나 되게 귀한 거고 또 이제 이거 출제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를 제공한 거니까 반드시 분석을 해보셔야 합니다. 쌤이 이제 현장에서 가끔 이런 얘기들을 해. 시험을 보는 행위가 있을 거고 피드백을 하는 게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시험을 보는 게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냐라고 물어보고 피드백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험 보는 이거 많은 친구들이 막 여기 뭐 30%요 막 40% 이렇게 하는데 이거 0% 피드백이 100% 알겠지? 시험을 보고 나서 1, 2주 피드백 없이 그냥 훅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2주 뒤에 다시 똑같은 시험지를 주잖아. 그러면 이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내는 친구도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시험을 보는 건 물론 중요한데 시작이 반이다. 뭐 그래서 50%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시험을 봤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피드백을 해보냐. 문제 속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 이게 사실은 훨씬 중요한 거야. 알겠지? 뭐 선생님 문제 너무 쉬운데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겸손하게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이 문제에서 이제 이 시험에서 전체 단원별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이런 출제 비율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3월 학평하고 6월 모평하고 개수가 똑같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체크는 해봐야죠. 해서 출제의 난이도는 이제 출제 중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가 조금은 덜 됐구나. 해서 이제 조금 쉽게 낸 경향성이 있습니다. 해서 난이도는 난이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쉽다야 쉽다. 이거는 쌤의 생각은 당연하고 또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거 시험 어땠었니? 이렇게 하면 느낌이 괜찮았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야. 해서 이제 난이도는 이렇고 이 문제 분포를 좀 보면 1단원부터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이 이렇게 있잖아. 그쵸? 그럼 1단원이 몇 개 나왔냐면 2문제가 나왔고요. 2단원이 2문제가 나왔고 요게 6개, 요게 6개, 요게 4개. 쌤이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항상 내가 예상했었던 건 여기서 2개, 2개, 7개, 6개, 3개. 쌤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근데 요게 이제 하나가 조금 더 나왔어요. 생태계 파트가 조금 더 나오면서 요 3단원, 항상성, 건강, 뭐 이런 파트 있죠? 그쪽 파트가 조금 문제수가 하나가 줄게 나오면서 조금 쉽게 출제가 된 겁니다. 어찌됐건 전체적인 패턴은 요렇게 나올 거야. 쌤이 과하면 요거 1, 2단원 합쳐서 3개, 유전 7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았었고 어쨌든 2개, 2개, 6개, 6개, 4개의 비율로 나왔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요 내용은 이제 이 트렌드 자체가 어렵게 나오는 트렌드는 아니기는 해. 근데 이제 그런 트렌드 속에서도 조금 더 쉽게 출제가 됐어.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쌤이 매번 얘기하는 우리의 이제 학습에 대한 전략 그리고 이제 시간 분배, 학습법 뭐 이런 거 맨날 얘기해 주는 거잖아. 봐봐라? 쌤은 요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요렇게 해서 자, 여기 항상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 요게 이제 한 문제, 두 문제, 대략 한 5개, 12개 요렇게 이제 출제가 돼.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3개 빼고 다 맞히면 무조건 2등급이나 아니면 막 난이도가 좀 이렇게 뭐야 등급컷이 좀 올라갔을 때 3등급에 착 걸리는 그럴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든 요 세 문제 정도가 조금 어려울 거고 나머지는 기본 방 풀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에 들어가는 요 애들은 유전 문제라든가 또는 자극 전달 문제라든가 고런 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기타 등등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해서 쌤이 이제 유전하고 자극 전달 그리고 이제 오답률 6, 7, 8 정도 되는 걸 만점의 눈이라는 주제로 쌤이 수업을 한단 말이야. 요기를 다루는 게 만점의 눈이고 전체를 다 다루는 게 만점 개념이라고 하는 강의야. 쌤이 지금 3월, 4월 요 시즌에는 만점의 눈을 현장에서 수업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이제 그건 끝났으니까 수업은 끝났어. 수업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수업을 하면서 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 수업을 하는 건데 수업 들을 때는 요기를 공부하지만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여기를 반드시 다 봐줘야 한다라고 내가 첫 주부터 얘기해.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걸 들었을 거야. 항상 전체 범위를 다 보셔야 돼요. 이런 슬픈 일이 있어. 선생님 저 만점에 있는 선생님 수업 들어가지고 유전 맞추고 자격 전달 맞추고 다 맞췄는데요. 복습 안에서 하나 틀렸어요. 기억이 안 났어요. 이런다. 이거 빵꾸나면 의미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다 맞추는 게. 오케이? 해서 최고난도 문제 맞추는 거 중요한데 최고난도 문제를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던져진 되게 기본 문제들 있잖아. 그런 거 다 맞춰야 돼. 이 어려운 거 다 맞춰놓고 요거에서 틀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 빵꾸나잖아? 그럼 무너지는 거잖아. 그렇지? 해서 반드시 반드시 학생들이 공부를 하실 때 기본적인 내용들을 반복하시는 걸 추천하고 학생들이 몇 번 반복하면 돼요. 그런데 몇 번이 어디 있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해야지. 만약에 100번 할 수 있으면 100번 하면 좋죠. 1000번 할 수 있으면 1000번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수능 때까지 갈 때 대략 한 10번 정도를 막 이렇게 읽으면 그런 학생들이 거의 최대치더라. 10번에서 15번 정도. 해서 이제 항상 수업 강의가 여기가 되든 여러분이 공부하는 인터넷 강의가 여기가 여길 집중적으로 하든 그거에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이거 다 공부하셔야 돼. 오케이? 해서 만약에 지금 35점 이하가 나왔어. 그런데 이제 유전도 틀리고 다 중구나방 틀린 파트야. 되게 많이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틀리면 거기를 하면 되는 거지만 많이 틀렸잖아? 그러면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비율이 7대 3이에요. 7대 3. 여기 기본 개념에다가 계속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1시간을 공부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40분 정도는 이제 여기 해.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그럼 이제 6대 4가 되는 건데 어쨌든 뭐 전체 60분은 뭐 70% 막 42분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여기다가 한 40분 여기다가 한 20분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어려운 문제 하나 푸는데 20분 걸리는데요? 그럼 하나만 해. 한 주제 잡아서 하나씩만 하시면 돼요. 매일 꾸준히. 알겠죠? 그러면 100일 하면 100문제야. 유전 100개. 한 번에 100개는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20분 투자해서. 그렇게 해나가시면 돼. 자극 전달 하나 푸는 30분 걸렸는데요? 그럼 30분 동안 한 문제만 풀어. 그리고 나머지 한 40분 동안 이거 기본 계속 훑어봐야 돼. 까먹지 않으려면. 알겠지?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 나 이거 이제 완벽하게 맞출 수 있다. 이런 친구들은 비율을 조금 조금 이쪽으로 높여가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거를 여러 번 해본 친구들은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가는 거야. 얘는 수능 때까지 0이 안 돼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정도 비율. 선생님이 지금 써준 게 이게 공부 비율.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하는 비율. 여러분들이 에너지 쏟는 비율. 그 정도를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비율 자체를.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략을 짜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 3월 평가원 문제에서 유전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비분리가 DNA 상대량 표가 나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그냥 하나씩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자. 표는 생물의 특성 가와나의 예를 나타낸 것이고 가와 나는 적응과 물질대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강낭콩이 발화할 때 영양소가 분해되면서 뭐 이렇게 나왔어. 그죠? 그러면 이제 열이 발생하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물질대사를 말하는 거고 하마는 콧구멍이 코 윗부분에 있어서 몸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숨 쉴 수 있게 적응이 됐어요. 이런 얘기니까. 가는 물질대사. 이거 이렇게 말로 가도 되지 않겠니? 이 정도는 그렇게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가볼게. 그럼 가는 물질대사냐? 그렇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A와 B는 모두 세포로 돼 있냐? 강낭콩 세포로 돼 있고요. 하마 세포로 돼 있지. 당연하죠. 이게 이제 우리 교과에서는 생물체, 개체라고 하면 세포, 조직, 기관, 조직계와 기관계는 동식물에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조직과 기관, 그 다음 개체. 이 단계를 얘기한 거라서 강낭콩과 하마, 이런 생명체들은 어떻게 된 거야? 세포가 기본 단위다.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니은보기고요. 그 다음 사막에 서식하는 선인장이 가시 형태의 잎을 띄는 것은 우리 적응과 진압 파트에서 배웠었죠? 해서 적응에 예에 해당이 된다. 그렇다. 이렇게 찾는 문제였습니다. 끝!